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 대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본문을 한 장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장의 중요한 부분들 또 강단 말씀을 비춰서 제게 남겨지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인데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성전회복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대교구의 사역 중에 라스트 선 이 부분에 몇 구자를 하자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침에는 몇 구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대교구는 성도들이 이 몇 구자 한 구자 말고 이제 강서 이대교 전체 몇 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재정을 나눴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70곳의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의 중점적인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52주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 강단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게 적용하고 성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것이 보좌의 축복 24시 이 부분은 강단 말씀에 대한 적응이기도 하고 또 본부 흐름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나중영광의 이정정보단 클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 예원공동체가 본당 헌당을 통해서 내년에 2, 3, 7의 원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이 공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3, 7 전도 선교 본격적인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란의 본당 헌당 라스트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번 주에 했습니다 라스트천은 그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저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원교회의 성전입니다 예원교회의 성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언약공동체, 보금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공동체, 보금공동체라는 말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도공동체, 선교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랩런트 공동체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초대교회 일어났던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언약공동체다 보금공동체다, 전도, 선교, 랩런트 공동체라는 말 또 중직자운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 중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도 11기 상 6장에 보면 7년에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과 평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언약, 전도, 선교 놓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7년 동안 다이시 준비해놓고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화려함을 보면서 또 그 축복을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 스르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라 나중 영광이 이 스르바벨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평강과 성도들에게 말씀 속에서 임하는 그 축복이 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못해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전의 몸이 되시고 성전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께서 500년 이후에 스르바벨 성전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뜬 해로 성전에 언약, 전도, 선교, 이삼실, 치유, 서밋 보금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해로 성전을 향해서 헐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미쳤냐 목수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46년 동안 뜬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만에 짓겠다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금을 가진 우리에게는 고령서 3장 흉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원교회 본담을 통한 그것은 교회고 교회나 성전 같은 말이지만 교회고 교회의 모체를 이루는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화려한 성전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지와 축복과 237의 서밋으로 준 이 성전이 이 교회의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과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개인의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사 54년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된 주체로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원의 본당 헌당이 정말 하나님의 헌당 속에 들어가고 우리 예원의 이 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성전이 중요하듯이 이 예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날마다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2, 3, 7로 가고 있고 교회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개인의 삶이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복음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개인의 흑암에 잡혀있으면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구경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의에 새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또리 되셨네리라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서가 되기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당 한 당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이 복음을 누리고 24보자의 축복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성전이 준비되어 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언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올 한해 나준 영광이 이정령보다 클이라는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줄이고 이 스르바벨 성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회복의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올 한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개인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에 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도, 스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전도, 언약, 선교 인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놓침으로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창세기 3장과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예언의 성전이 또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교회의 보이지 않는 개인의 성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피치로 오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1장 6길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번 주 말씀처럼 할 수만의 인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길 원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길 원한다 그러나 나는 빛은 아니다 빛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왔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아 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그녀처럼 메시지 듣는데 라맛, 라옷 공동체, 아둘람, 굴 이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이 축구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년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온 때 거하시는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모든 문제에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는 안 계시죠? 모든 문제에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멀리에는 계시고 예원께 안 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그것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실을 실체로 체험하고 누리면 올 한해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다는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있는 체질과 환경에 있는 문제와 끊임없이 오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올 한해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 누린다면 어떤 열매와 어떤 축복과 어떤 변화가 오겠냐 이거죠 이게 올 한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서로 피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이 빚진 자다 빚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드라마 중에 전쟁 영화가 우리 장로님 군인 출신인데 전쟁 영화인데 저하고 싸우고 있다가 다 포로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길 출신인데 장로님만 탈출했어 몰래 장로님 동료들이라든가 부하들은 적에게 포회가 돼가지고 중이야 사는데 장로님이 탈출했는데 장로님 집에 와서 루루랄라를 돌리고 야 난 탈출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가게 있어요 장길 출신인데 거기에 갇혀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 도우러 가야지 복음에 빚졌다는 말은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복음으로서 오는 자유 복음으로서 올 수 있는 누림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재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이 축복을 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성사미하남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 이거 조그만 차라면 되는데 아 이거 뭔가 다르다는 거지 신념한 은사를 복음에 빚졌다는 말은 나는 돈이 많은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싶지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눠주고 싶은 거지 그 정도로 올 한 해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는 말씀이 육신에게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더 사실적으로 더 체험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참 오래되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뭐 남편분도 잘 안 나오고 또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방 가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또 식사도 먹고 밥도 먹고 왔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그분을 이렇게 보금을 더 누리도록 환경은 그런 환경이더라도 남편이 안 믿든 사업이 중단됐든 권사님이 혼자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야 될 환경이든 자녀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랬던 간에 보금을 드리도록 사실적으로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라마 라웃 공동체는 다잇이 이 사모엘에게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내서 치유 받고 아둘람굴에는 원통환자, 빚진자 그리고 억울환자들이 다 모여서 다잇을 통해서 다잇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예원 공동체에 본당환당과 사천말씀운동 237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부교육자인 저는 지역장과 사역자는 여러분은 부상당한 또 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마치 열심히 살아와서 아파트 백평에 사는데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 백평과 매일 엄청난 부패를 시킨다 할지라도 아파서 못 먹는다면 그 아파트에서 못 누린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 예원은 237 치유섬을 향해서 엄청난 내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날려갈려 겁니다 그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가고 은내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가 없도록 저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놓칠 수 있는 한 사람 사람을 찾아내요 우리가 보면 70 넘었는데 우리 20년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메시지도 모르고 그 한 사람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메시지 답을 주고 지금 연결하는데 장로님들 안쓰시던데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올 한 해 나중 영광이 이정정보다 클이 나는 스릅바벨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평광과 누림이 우리 개인의 성전에게 그리고 보좌의 축복 속에 남이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내년을 향해서 여러분 전도 움직이려면 개인이 치유되지 않고는 지속이 안 됩니다 헌당은 당연히 여러분 지금 교구도 보니까 난리입니다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무 생각 안 돼요 사역절을 뜰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오원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룡충만 속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성을 추구합니다 성룡충만 속에 들어가는